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 NHN은 4분기하고 지난해 연갈 친적을 장계장 전에 발표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한 게임 분사 얘기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도 어제 분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로 유선을 통해서 실적 얘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한 게임은 분사에서 올해 9월쯤에 재상장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지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여러 가지 요즘 분사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 때문에 힘은 못 받습니다. 0.6% NHN 약세고요.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박민수 팀장, 방승현 연구원과 계속 함께합니다. 박민수 팀장님. 뭔가 조금 돌파구나 몸의 코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구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을 또 맡게 되고 설 지나면 옵션 만기일 지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이제 춘제, 춘절 연휴 들어가요. 중국 교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월에 대한 전망도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강력한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우세한 모습들인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 한번 모멘텀을 찾아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주시해야 될 어떤 업종별, 종목별 어떤 모멘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중국 춘절이 일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과거에도 보면 중국 춘절이라는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부분들이고 또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비 플러스 또한 여행 또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음식료, 중국 관련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중국의 어떤 춘절 전후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화면 좀 열어주시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2000년부터 춘절 전후의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선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들인데요. T1이 어떻게 보면 춘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후로 해서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들을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12년 동안도 역시나 이런 전후로 한 상승세가 있었고 2013년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흐름들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종합지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업종별 종목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업종군으로의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일단 역대정부 출범 시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 수혜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좋은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여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18대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상생, 복지라는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되어진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와 금융주 이런 쪽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답답한 증시지만 2월의 모멘텀을 좀 찾아서 관심 가질 분야를 박민수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승현 연구원은 전략이나 관심 분야 어느 쪽이신가요?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큰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얇게 그리고 얼마나 더 가볍게 그리고 사용하는 면적은 더 넓게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얇아지고 또 가벼워지고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는 패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식각 산업에 대한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성장으로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슬리밍이라고 좀 불리는 이 식각 산업은 불산 같은 식각액을 사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유리를 얇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mm의 패널 정도의 두께를 0.4mm까지 만들고 그 이하까지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리밍은 패널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이 좀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국내는 3, 4개의 슬리밍 업체들이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를 조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리밍 업체들은 현재 좀 높은 가동률과 그리고 캐파 증설을 위한 신규 투자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현재 슬리밍과 ITO 코팅 기술을 코팅과 같은 공장 일원화도 조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슬리밍 업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아시다시피 솔브레인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모발 기기 슬림화와 경량화로 인해서 싱글라스 부분이 사업 성장이 지속 성장될 전망이고 올해는 OLED TG 사업부가 전년 대비 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에천트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텍은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로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조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슬리밍과 ITO 코팅 부분 공장 일원화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패널 생산 수직 계열화를 강화 유리와 TSP까지 확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마진의 TG 사업부가 영업이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유일의 LCD OLED TG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신사업으로 자기유도 방신의 무선 충전기 소재 개발 중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 출발 상황부터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방승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